안녕 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최적같죠 딱 나와 일단은 2024학년도 대수는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구요 고생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또 한번 정돈을 하고 그 다음 뭔가 흐트러져 있다면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구로서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 있어 공부를 안한 거 아니에요 그전까지 잘해왔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하면 돼요 뭐 선생님이 정리정돈이란 말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누가 보면 이게 되게 정신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이걸 다 정돈을 해둡니다 그래야만 뭔가 찾기가 쉽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머릿속에 계속 사회문화 관련된 개념 사례 통계문제 풀이법을 다 담아놨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꺼냈을 때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혹은 이 도구를 잘 못 챙겨서 통계문제 풀 때 이 쓰임이 여기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 대로 이 인정을 하겠는데 시간 관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구를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그게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공부는 지속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선생님 입장에서 진심을 담은 총평 준비했으니까 해설 강의는요 뒤에 선생님이 현장 버전으로 아주 꼼꼼하게 해설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시험 끝나고 나서 다양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회문화 1등급 만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선생님이 민망해지는 게 공부는 우리 제자가 했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이게 어느 순간 모든 점수 만드는 것의 노력을 선생님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연락을 준 제자 스스로도 나 잘했어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잘 해왔어 앞으로도 잘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을 담은 총평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비중 보시면 상당히 낯설지 않을까 싶습니다 5, 4, 4, 3, 4에요 원래는 가장 많은 출제를 보였던 사단원에서 의도적으로 줄인 듯 보입니다 일단 어디가 줄었냐면 많은 친구들이 당황했을 텐데 통계 문제, 선생님은 통계 문제를 항상 내 문제로 소개를 합니다 그게 계층 관련된 문제가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그것도 통계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통계 문제를 포함하면 계층, 성불평등, 복지 관련된 것, 그 다음 마지막 인구 그 중에서 성불평등 문제가 빠졌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떤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냐 지금 정부의 입장이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상당히 또 선회하면서 킬러, 킬러 문제 이게 킬러 문제를 통해서 변별하는 게 맞는 건가 수험생들이 킬러 문제에 얼마만큼 고생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막 나왔었잖아요 그럼 작년 수능을 봤을 거고 작년 수능이 정답률 4%밖에 안 되는 그 문제 그게 바로 성불평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덜어내자 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번에 분명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그러면 성불평등 문제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 시험지가 쉬운 시험지냐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여러분 44점입니다 2등급, 43등급 이런 정도인데요 4등급에 머문 친구들이 있다더라도 남은 기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거 아니고 지금 선택과목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회문화 1등급과 만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수능날 이거보단 더 떨어질 수 있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킬러 문제를 안 내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를 그냥 전반적으로 쉽게 내겠다는 사인으로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걸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걸 빼고도 적당히 어려운 문제들로 그냥 가득 채워버릴 수도 있다면 타임어택, 시간 부족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각종의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보니까 알겠지만 이게 잘 안 풀려 그냥 A와 B를 단순하게 쑤셔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야 돼 뿐만 아니라 좀 낯선 선지들이 나와 그렇게 자기가 좀 흔들려 하는 친구들은 꼭 파이널 강의에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1단원에서 5문제가 나오게 된 건 오랜만에 연구윤리가 출제가 돼서 그래요 원래 연구윤리도 교과서에는 상당히 나름 의미있게 써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단원 분석할 때도 말씀드리죠 연구윤리가 나오면 5문제고 연구윤리가 안 나오면 4문제다 그럼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어떻게 예측하냐 연구윤리를 9월 모의평가에 던졌기 때문에 출제 비중대로라면 연구윤리 문제를 수능에 안 낼 가능성이 있다 꼭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여기 4단원에서 한 문제가 더 붙는다면 그 문제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나온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단원에서 성불평등 통계 게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 안 나왔죠 그럼 사회적 소수자가 아무리 쉬운 주제지만 한번 좀 더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일단 틀린 문제를 좀 보시면 아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회집단미 사회조직 이거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선생님의 사회문화 약점공약 특강이나 아니면 기선제압을 들어본 친구들 알 거예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원래 어려운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덤비자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좀 나열을 해 공동사회, 이익사회, 1차 집단, 2차 집단 내 집단, 외집단, 자발적 결사체냐 아니냐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갑의 이야기가 나와, 의뢰 이야기가 나와, 병의 이야기가 나오면 꼭 집단을 하나씩만 표시하지 말고 그가 속한 집단 혹은 누가 언급하는 집단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알려면 일단 그 집단들을 여러분들이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당장은 해설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선생님이 분석한 걸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문화가 가장 눈에 띄게 많이 바뀌었어요 정법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면 과거 기출문제를 그냥 펼쳐놓고서 이게 풀리니까 내가 이 주제를 다 알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더 좀 까다로운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례 몇 가지 외웠다고 해서 이 공부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선생님과 함께 우리 연구실 믿고 공부하는 우리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여러분 농답입니다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한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진짜 우리 제자들은 그래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래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분석력이 다르고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면 1분 30초 걸려 마칠 거 우린 1분 만에 마치고 시간을 세이브하고 나머지 문제도 좀 더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인구 통계 게임이 원래 많이 틀리죠 복지 통계 게임이 원래 많이 틀립니다 문화의 속성을 누가 이렇게 많이 틀릴 줄 알았어요 6번도 어떤 함정이 있을 거니까 해설강의 잘 들어보시고요 관료제 탈관료제 틀릴까요? 틀립니다 적자생존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거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선제압 적자생존 모의고사 요새 많이 회자되고 추천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운데 그걸 다 소화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땠어요? 기선제압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풀어본 친구들은 이 시험이 그렇게 막 무겁게 느껴지진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시험이 워낙 무거웠던 시험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남은 파이널 기간에는 적당한 난이도에 적당한 타임어택을 주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건데 이 사회문화현상 관점은 왜 틀릴까요? 아 이거는 유형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자료수집방법도 개방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유형 때문에 이 쉬운 개념을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문항분석은 선생님이 매 중요한 시험 끝나고 나서 올려드리잖아요 정답률과 더불어서 출제 비중표를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보는데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과거 기출 문제가 풀린다고 앞으로의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문화는 정말 트렌드가 많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각각의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반영된 문제지를 통해서 실력을 쌓는 게 정말 좋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정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책 한 권 더 팔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6월과 9월이 기출 문제의 추이를 그대로 따라갔다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6월 달에도 기억, ㄴ, ㄷ에서만 끝나는 그런 유형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번 시험은 뭔가 독특한 유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험지에서 시간 어택, 타임 어택이 있다 보니까 작년 수능을 떠올렸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작년 수능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뭔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시간 배분의 문제랄까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운 문제로 시간 확보를 해서 푸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간은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노베이스다 0점을 50점으로 만드는 건 솔직히 선생님이 자신 없어요 남은 기간 동안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친구가 사회문화에만 매달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탐구도 해야 되죠 한국사도 뭐 좀 봐야 되죠 국어, 수학, 영어 어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0점을 50점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시험에 35점 받았다고 칩시다 35점이면 몇 등급? 보니까 아 그러네 3등급도 안 돼요 4등급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력으로 35점을 받았다면 15점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성적이 안 나왔다 만약에 아니 어제 계속 연락이 오는데 어떤 친구가 막 죄 지은 것처럼 아 뭐 시험 망했습니다 몇 점이냐 보니까 1등급이 아닌 거예요 42점인 거예요 여러분 42점이 못한 겁니까? 본인의 마음이 안 든 거겠죠 1등급이 44점이다 보니까 아 나 1등급이 안 나왔어 열심히 했는데 8점만 채우시면 되잖아요 42점 만들었으니까 8점만 채우면 돼요 38점 받은 친구들도 12점만 채우면 돼요 아니면 욕심을 약간 좀 줄이면 1등급 받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12점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던 대로 묵묵히 했으면 좋겠고요 미출제 요소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다 달달 외운다고 해서 미출제 요소가 다 잡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반영해서 개발된 기선지압이라든지 적자생존 모의고사 있잖아요 반드시 구입한 친구들은 강의로서도 완강해 줄 것을 바랍니다 선생님은 원래 교재를 만들 때 우리가 출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연구실이 어느덧 출판사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활용한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 책의 모든 걸 다 소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의를 통해서 선지에 대한 어떤 강조점도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선지압에서 20개 선지가 나왔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풀이 방법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낯선 선지들을 수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수능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선지 노트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돼 있는 게 있다면 거기다가 사례 몇 개를 혹은 선지 몇 개를 수집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절대로 사회문화 선지 노트를 이제부터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 노트 절대 안 됩니다 새로 만드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의 적자생존 모의고사에 틀린 것들 중심으로 찢어가도 되죠 좀 보다가 더 이상 안 봐도 된다고 버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능날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너무 헤비하지 않도록 꼭 다시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들만 요약한다는 생각으로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이젠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이 받는가? 이걸 잘 따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문이 길어지고 시간 너무나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부터 파이널 기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한 난도의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모의고사가 중요할 텐데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총 18회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으니까 이미 제작되어서 출간이 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 때 그렇게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즌 3, 시즌 4 만으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모의고사 회차가 적으면 앞에 있는 회차를 통해서 또 연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파이널 강의는 반드시 들어주길 바랍니다 선생님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한테 너 강의 들어볼래? 이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선생님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친구들 중에서 파이널 강의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들어주시면 9월 모의평가 트렌드까지 반영을 해서 적자생존 모의고사 풀이해서 이거 어떻게 풀고 저건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 9월 모의평가까지 반영을 한 그런 문제 스타일로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큰 도움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중요합니다 이제 통계 문제가 하나가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수능날 성불평등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통계 문제가 제가 각각 따로 봤을 때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번에도 정답률만 보셔도 알겠지만 통계 문제 보세요 항상 나오던 정답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한 문제를 뺄 수는 있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문제가 빠진다고 했을 때 성불평등 한 문제가 빠진다고 치면 나머지 것에 아주 여유 있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리는 유형이라든지 뭔가 제시문이 길어지고 뭐 거기에 좀 독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특수 유형으로 정리해 드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미 이거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게 선생님의 사회문화 약점 공략 특강 가면 마지막 강의가 유형 공략 특강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형 공략 특강 할 때 6월 모의평가 전이었지만 뭐 예를 들면 무슨 구분 여부형 채점형, 개방형, 진위 여부 검증형 고급 독해형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씩 계속 유형을 소개해 드릴 때 6월 모의평가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혹시라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띵 붙었던 친구들이라면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통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못살게 구는 유형도 익히고 들어가야 어? 요건 요렇게 푸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푸는 거구나가 완전히 매뉴얼로 화 될 거거든요 기억나요? 기선제압 코스에서 선생님이 내세웠던 게 테크니션이자 머신이었습니다 문제 푸는 기계가 되고 싶다고요? 혹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상관없어요 되셔야 되니까 문제 푸는 기계가 된다는 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는 얘기였죠 사례보다 개념 다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례 몇 개를 수집했다고 해서 그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개념에 충실한다는 건 선생님이 계속 파이널 강의를 통해서 물어봐 드릴 겁니다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자발적 결 자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관료제 특징도 관료제 특징과 탈관료제 특징을 접목시켜서 공통점 차이점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런 설명 방식을 절대 결코 수능 전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아직 통계 게임을 못 들은 친구들은 통계 게임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자기가 9월 모의평가에 성불평등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 그걸 뒤로 미루자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의 통계 게임은 주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통계 게임 기본기 먼저 다진 다음에 뭐 계층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 성불평등 관련된 거 하는데 성불평등이 9월 모의평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통계 게임 전반적인 강의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 게임에서 성불평등을 나중에 하자라고 우선순위로 미룰 수는 있지만 통계 게임을 꼭 수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정 공략 특강에서도 반복해 드렸고 기선 제압에서도 반복해 드렸고 뿐만 아니라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파이널에서도 매 주마다 통계 문제를 소개해 드리면서 트렌드를 차근차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이 뛰지만 선생님과 우리 연구실도 뜁니다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겠다 평가원의 뒷덜미를 잡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연구실이 될 거니까요 통계 문제는 앞으로는 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몰아서 듣고 집중적으로 1주 2주 정도 연습한 다음에 땡 이게 아니고요 매주마다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현장 버전으로 모의고사 해설강에 올려 드릴 때마다 절대 통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아주 중요한 풀이법들 다 소개해 드릴 거니까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각 문항별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심층 분석 및 해설강에서 또 우는 얼굴로 만나죠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Peace 최적이었습니다